어선들, 폭풍을 피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이용됐던 거 이 정도로 펌크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기대와 걱정 속에 도착한 병만족의 두 번째 생존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시간이 멈춘 망자의 섬 오래전부터 어부들이 피난처로 써온 버려진 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미지의 섬에서 병만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지옥의 상처에 남기고 지옥을 구하러 온 것 같아요 심지어, 지옥의 상처에 남기고 있습니다 딱히 계신 것이 지나를 возら어 정신이 부 Haoil이의 상처에 남기고 있는 위치 정신이 부족한다는 것을 얻아들어 정신이 부족한다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정신이 부족한 정도는 얻을 수 없는 곳은 정신이 부족한다고 하는 곳에 남기고 있는 것은 얻은데 저거 뭐야 도마뱀인가? 도마뱀 같은 데 있어 뭐야? 뭔가 다 불길하다 이거야 다름이 완전히 이 고절부터 온도에 바람도 안 돼 도원에서 저녁에 있어서 밤 시간이 그래도 바람이 없거든요 아우 근데 춥네 저까봐요 전혀 거울이 없어 이 정말 조그마한 섬인데도 저쪽이랑 이쪽이랑 천천히 차예요 지금 하나도 안 보잖아요 여기 그쵸 오디오도 소리 잘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저기는 너무 세던데요 무조건 잠은 이쪽에서요 일단 이 바닷가의 거 준비할 테니까 우진이 너 이거 빨리 성렬아 병원 형이랑 3차 좀 붙여주고 들어오고 네 야 완전 백사장 미니밀데? 이거 해가지고 확대해 주세요 한 2키로 되는 해수욕형 거의 다 얼마나 멀었네 이거 봐 이거 완전 옛날 거 아니야 오래된 거 몇백 년 동안 썩었던 거 오래전에 버린 거 여기가 여기가 콩크 고향인가 보다 공구장인가 보다 이게 성렬아 이게 성렬아 아니에요? 어 아 그거 해 방금 아 뭐야 아 뭐야 방금 못 막길래? 여기 성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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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움직이네 살았다 오 오 오 해먹을 때 다 까져있는 건 맞는데 껍질채리 이렇게 처음 봐 성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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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 걸어서 내려가고 있어 아 발이 몇 개야 얘는 어? 그 가시가 다 발이에요 저기 사이브 좀 사이브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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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까요? 하하 하하하 하하하 우와 우와 작은 게 있네 이렇게 진짜 맛있네 어 형 커요 오 오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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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뭐야. 여기는. 우와. 개 부르겠다. 이거는. 그래서 이따가 잡아서 골라서 큰 거. 여정아 양파망 있어? 어. 양파망 큰 거 가져와. 어?